브릭스 리딩 30의 1 첫 리딩 책이구요 단어랑 본문 듣기는 제일 앞에 qr 코드를 찍으면 들을 수 있어요 6페이지 유닛 1 오늘 배울 건데요 제일 왼쪽에 cd 2번을 틀면 단어가 나와요 큰소리로 먼저 따라 해 줄게요 단어를 따라 하시고 제목을 먼저 볼게요 my great family 본인이 모르는 단어는 메모를 해 주셔도 돼요 my 는 나의 거든요 나의 great 는 뜻이 여러 개긴 한데 멋진 정도로 해석할게요 나의 멋진 family 는 가족 그리고요 그 다음 오른쪽 7페이지 본문 볼게요 조금 전에 단어 따라 했던 부분이 노란색으로 다 칠해져 있거든요 이 노란색 부분이 새로운 단어 들인데 한번 단어 뜻을 쓰고 시작해 볼게요 첫 줄에 패밀리의 가족 이라고 적어주세요 됐죠 그 다음 네 번째 줄 보면 brother 가 있는데 brother 는 남자 형제를 말하거든요 남자 형제인데 뭐 남동생도 되고 형도 되고 그 문장에 따라서 달라져요 남자 형제라고 일단 쓸게요 그 다음 바로 아래 sister 가 있거든요 남자 형제를 먼저 써주시고 sister 는 여자 형제 자매를 말하는데 언니 누나 뭐 이런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여자 형제 먼저 메모 하세요 그 다음 퍼피 이건 우리 파닉스 책에서도 퍼비라고 줄임말로 배웠었거든요 강아지고요 마지막에 great 는 아까 제목에도 한번 나왔잖아요 멋진이에요 속도가 본인 글씨보다 더 빠르면 잠깐 멈췄다가 써도 돼요 글씨를 첫 문장부터 cd 를 들어보면서 할게요 따라하세요 there are six members in my family 한 번 더 there are six members in my family 앞으로 문장이 좀 길때는 전치사 라는게 존재하는데 명사 앞에 전치사 보통 위치를 나타낸 전치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책에 in 앞에 한번 끊어주시고 제일 앞에 메모할게 또 있어요 there are 를 메모해서 여기서는 there 가 뜻이 없어요 그래서 이 i 의 뜻만 해석해 주면 되는데 밑에다 써도 되고 위에다 써도 돼요 되어 있다 라고 써주세요 들이 있다 해도 되고 그냥 있다 있던데 six members 쓰니까 숫자 6이죠 6명의 멤버가 있다 어디에 my family 나의 가족 그래서 해석 순서를 이렇게 해주세요 나의 가족은 6명의 멤버가 있다 멤버라고 해도 되구요 뭐 구성원 한국말로 굳이 하자면 구성원이 있다 두번째 볼게요 this is my dad this is my dad this is my dad this 가 오늘 계속 나올 거예요 이렇게 this 가 쭉 밑으로 나오는데 this 같은 경우는 가까이 있는 물건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사람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this 첫 번째만 뜻을 한번 써볼게요 이 사람은 이라고 써주세요 이 사람은 선생님 지금 글씨가 큰데 그냥 this 밑에다가 이 사람은 이라고 써주면 돼요 잘 써지네요 은 됐죠 그래서 this is my dad 해석해 보면 이 사람은 나의 아빠예요 이 사람은 my mom 나의 엄마예요 지금 말하는 친구가 남자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 사람은 나의 형이에요 this is my sister this is my sister this is my sister 이 사람은 나의 sister 누나예요 and this is my puppy and this is my puppy and는 메모를 좀 해줄게요 계속 나올 텐데 앞으로 그리고 라고 해요 그리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강아지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면 좀 이상하고 이것은 해도 되고요 이것은 이 좀 물건 같다 라고 좀 이상하면 얘는 얘는도 괜찮아 얘는 그리고 이것은 나의 강아지예요 we are great family we are great family we are great family we는 우리는 이거든요 이것도 메모할게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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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at family 멋진 가족입니다 라고 끝내주세요 we are great family we are great family we are great family you